안녕하세요. 전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 해외집과 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명품 편집샵들 1월 말까지는 재고가 웬만큼 전부 다 정리가 되어야 되고 세일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재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제품들 파이널 세일로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마지막 세일 들어갔고 파패치 사이트도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여러 명품 편집샵들 초대반 가격의 제품들 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놓칠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에서도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정보 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무식 눌러주시면서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가격 조정됐습니다. 기존에 세일됐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이 더욱 떨어졌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금액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꼭 사이트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쪽에서 간단하게 에센스 사이트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도 간단한 팁 드릴테니까 확인해보시면서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긴팔 백로고 제품 말도 안되는 금액 112불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도 현재 전부 다 남아있고 112불 계산해보시면 15만원 역대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도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100불 아래쪽으로 현재는 94불 12만 5천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우영미 제품들 전부 다 가격 인하됐습니다. 남아있는 제품들 역대급으로 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존 키친의 제품들도 가격 떨어져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 헤드 맨투맨 기존에도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됐었는데 현재는 12만원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은 9만6천원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즈 40불 대 6만원 정도 구입가능합니다. 메존 키친의 제품들도 파이널 세일 역대급으로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스톤아일랜드 요번 시즌 신상 패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 금액에 구입 못하면 절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에 털어버리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모자 달려있는 검정색상의 신상 패딩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고 6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593불 구입가능해서 현재 80만원 아래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은 470불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서 63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마찬가지 400불 대 56만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고 스톤아일랜드 패딩 종류 인기제품 저렴한 금액 털어버리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피오브가 네센셜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70불 구입가능해서 9만3천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팟패치 사이트에서 가격 더욱 좋습니다. 뒤쪽에서 확인해보셔도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인기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간단한 쇼핑 팁을 드리자면 옆쪽에 브랜드가 쭉 나와있는데 원하시는 브랜드 클릭해서 확인해보시거나 여기 오른쪽 위쪽 부분에 소팅하는 요 부분 있는데 세일 부분에서 하이투로 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할인폭이 큰 제품 순서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테가베네트 요런 제품 클릭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이날세의 현재 70% 요런 식으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가장 세일폭이 높은 제품이 70%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보시면 20페이지, 30페이지까지 모든 제품들 70% 사이즈만 맞으시면 역대급 구입가능한 금액입니다. 남성 제품만 아직도 세일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재고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요맘때 시즌이면 200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되는데 세일되는 제품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사이트 인기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포함되어져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관부가세가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꼼데가루송 반팔 티어츠 8만 3천원 보여드리고 있는 살로몬 고어텍스 제품 같은 경우도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몽글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베르나스카 요런 패딩 같은 경우도 162만원 판매되는데 장바구니 단문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162만원에 관세가 붙어 나오는데 7천원밖에 붙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관부가세가 뭔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몽글레어 제품들 100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인기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룰레 제품이라던지 베젤 제품 같은 경우도 들어와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몽글레어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상하게 신상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팟패치 사이트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요 세일은 반드시 로그인하신 다음에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장바구니에 닿으면 자동으로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퓨어브갓 에센셜 요번 시즌 신상 후디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본 금액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50불 판매되고 있어서 66,000원 말도 안되는 금액에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만약에 보여드린 제품을 한국으로 설정 요렇게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20% 세일받아도 미국 설정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나라 설정 변경해보시면서 저렴한 쪽으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판매되고 있고 라코스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이라든지 버켄스탁 보스톤 제품, 무스너클 다운 패딩이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 수가 워낙 많습니다. 보시면 세일되는 페이지가 남성 제품만 800페이지 여성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제품 털어버리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웃넷 사이트 미스터포터 넷다포르테 아웃렛 매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으면 친구 추천으로 20% 할인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할인코드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전부 다 공유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가입만 하시면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새로운 제품들도 여러가지 들어와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탄브라운 맨투맨 36만원 이미 가격 초특가 판매되고 있고 요 금액에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세일 가능해서 보시는 것처럼 요 맨투맨 216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216불 계산해보시면 29만원 역대급으로 요런 맨투맨 종류만 나 볼 수 있고 탄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스웨터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들어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몽불랑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피해서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토주 제품들도 들어와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드라이빙 슈즈 32만원에서 마찬가지 추가 세일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 빠르게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종류들도 세일받으시면 24만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산드로 제품들도 새로운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울리치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가디건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로 프랑스의 위장 백화점 사이트 계속해서 30% 하니코드 소개시켜드렸지만 오늘은 세일되는 제품 아니고 신상 제품들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찾으시는 세일리는 제품이라던지 루이비통 제품까지 구입 가능한 사이트 LVMH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요 사이트의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고 현재 신상 제품들 들어왔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 한국 설정으로 확인해보시면 관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셀린느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 제품 메신저 백 210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셀린느 제품 550만원 검정색상 들어와있습니다. 셀린느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셀린느 제품이라던지 루이비통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선글라스 요 제품 같은 경우 추가적인 10% 세일도 가능해서 42만원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루이비통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인기 여러가지 제품들 30% 할인코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루에베 퍼즐백이라던지 보테가 베네타 지갑 종류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컬티즘 사이트 파이널 세일 진행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10% 몇몇가지 세일되는 제품은 제외되고 있지만 인기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겸에 구입 가능합니다. 밀택 보여드리고 있는 m65 12만원 구입 가능하고 로키마운틴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이라던지 더블알을 보여드리고 있는 인기 제품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는 1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텐시 악틱파카 같은 경우 추가적인 10%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장바구니에만 담아도 독일 세금 요 금액에서 공제돼서 텐시 악틱파카 64만원의 다양한 색상의 제품만 놔볼 수 있습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10%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DSW 미국의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웨어하우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60% 세일이 가능합니다. 제품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프화이트 스니커즈 220불에서 추가적인 60% 세일 가능해서 현재 이런 제품들 88불 구입 가능합니다. 11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페라가모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을 이런 부츠 종류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뮬 제품 인기 제품 여러가지 추가적인 60% 세일이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 또는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5% 세일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는 전부 다 품절돼서 구입하지 못하는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백로그 가장 기본적인 검정색상 제품 뉴질랜드 달러로 확인해보시면 210불 판매되고 있고 신규 회원 할인코드 적용되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4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사이즈 남아있는 곳 중에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흰색상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검정색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24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제품들도 세일되는 마지막 기회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크네 스튜디오 미국 공식 홈페이지 기존보다 세일 포커진 제품들 여러가지 보입니다. 현재는 150불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20만원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도 여러가지 색상도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 168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210불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넉넉하게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인기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켈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일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입력시 세일 가능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속옷 종류 예전과 같이 초대박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에 세일 품목이 없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봐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IP 우회 접속하셔야 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IP 프로그램 아래쪽 링크 통해서 루크 플러스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월 4천원 정도의 IP 프로그램 우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트 접속할 때 사용도 하지만 넷플릭스 이런거 보시는 분들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넷플릭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는 어떤 영화가 있고 어떤 나라로 이동하면 영화가 없는데 호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없는 영화가 많아서 한국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으니까 아무튼 아래쪽에서 링크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속옷 종류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의류 종류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도 가능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포 미국 검식 홈페이지 최대 50%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여러가지 골프에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제품이라던지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사이트 모아봤는데 아이코닉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그리고 신발 편집샵도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사이트는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배자 V10 135불 조금 비싸 보이는데 호주 달러이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12만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알프로렘폴로 가장 손쉽게 구입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가끔씩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배송된지 주소만 변경하시면 전부 다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호주 신발 편집샵 보여드리고 있는 아식스 젤 1130 제품 130불 114,000원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습니다. 닥터마틴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현재 신발 여러가지 제품들 초대박 가격 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발란스 인기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 달러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애플 맥북 프로 14인치짜리 제품 M3 칩 들어가져있는 2023년 모델 제품인데 현재 1350불 정도 판매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 완벽한 새 제품은 아니고 오픈박스 된 제품 그러니까 박스를 한번 열었다가 단순 변심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까지 않았는데 박스만 손상된 그런 제품들만 판매되는 거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중고 제품 구입하시는 금액 정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종류들은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이슨 보여드리고 있는 V11 토크드라이브 가격 좋습니다. 요 제품 다이슨 제품 중에서는 끝판왕 제품 중에 하나고 원래는 카페트 청소할 때 하드플로우 청소할 때 앞쪽 헤드를 갈아줘야지 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모드가 변환되면서 하나의 헤드로 카페트 청소 하드플로우 청소 전부 다 가능한 제품 다이슨에서 직접 리포한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관부가세는 지불로 하셔야 되겠지만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스 보여드리고 있는 QC 2세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149불 관부가세 마찬가지 피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도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조언을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